제가 삼촌한테 권총을 배워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촌도 소총을 한 번 이제 제 총에 삼촌의 기운을 감아주세요. 나 왜 긴장되지? 기대된다. 와 정말 몇 점 나올까? 아니 몇 점보다도 이 그림이 소총 선수의 자세는 아니더라도 되게 자연스럽다. 그렇지 않아? 되게 자연스럽지? 야 소총을 쏘다니 방아쇠가 많이 약할 수도 있어요. 거의 대면 나가는 수준으로 돼 있어요. 쏴보겠습니다. 관역도 다르고 진짜 작다. 그래도 이제 월드클래스니까 금메달 4개 오 진짜 약하다. 오 진짜 약하다. 8점 오 그래도 8점 사격북도 없이 오 8점 진짜 잘하는 거예요. 그냥 했는데 허리 끊어질 것 같아요. 이거 사격북 안 읽으면 되게 힘들거든요. 권총은 사격북 안 읽죠? 권총은 안 읽죠. 이번에는 과연 10점을 쏠 수 있을 것인지 긴장되는 순간 긴장되는 순간 항상 저런 식이야. 항상 저런 식이야 김종은. 막 긴장하고 있는데 항상 저런 식이야. 욕심 생겼어. 욕심 부리고 있어 지금 막 들었지? 이 대선수도 욕심이 생긴다잖아 지금.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네. 아빠가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. 자 자 마지막 발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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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사격북을 안 입고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요. 되게 맛있다. 그러니까. 고고래젤레이션! 와 역시! 한참 후배잖아요. 후배가 또 보고 있는데 그 소총을 못 쏘면 또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10점으로 마음을 사니까 천만다행이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정말 긴장 많이 하는 사격이었습니다. 전 세계에서 총 제일 잘 쏘는 사람 아니야? 진짜. 둘 다 잘 쏘는 사람. 전 세계에서. 전 세계에서. 근데 소총 쏴보니까 확실히. 어떠세요? 완전 달라요. 진짜 소총은 더 정밀해야 되고 그리고 방아쇠가 엄청 민감하다 보니까 첫 발은 아차 10번이 나가더라고요. 민아는 권총 쏴보니까 어땠어? 일단 두 개가 다른 종목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뭔가 권총은 팔의 힘도 더 필요하고 아무래도 좀. 그리고 조준하는 방식도 약간 다르다 보니까 완전 다르다.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약간 어려움도 있고 한 두 번 드니까 저는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러니까 팔이 아플 것 같아요. 지지대가 없어서. 또 권총도 나름 잘 하지 않았을까요? 멋있다. 그죠?